알렐루야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다양하고 내용도 각각이지만 반드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주기도문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기도의 내용 핵심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꼭 들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기도를 살펴보면 세 가지의 아주 큰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가장 첫 번째 원리를 함께 나누었죠 조금 정리를 하겠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는 합심 기도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되 그냥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합심 기도의 영성이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죠 초대교회는요 항상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델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건 뭡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두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합심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합심 기도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날 이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또 내 영혼의 풀컨서트를 통해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쭉 하는 중간에 벌써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 올린 게 응답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합심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는요 신앙생활 절반의 은혜 절반도 은혜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최고의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의 두 번째 중요한 큰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 최고의 기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 자 오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는 제가 거의 다 밑줄 해놨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다 네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거기다가 좀 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합심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기도자들이 구할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죠 9장 하반절부터 보면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세 가지의 탄원인데 이 세 가지의 탄원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 가장 먼저 제가 거의 다 밑줄을 하나 더 해놨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급해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들 또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급하게 아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우리의 기도의 가장 앞쪽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딱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나 죄의 용서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이런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간구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아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우리의 기도의 앞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구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간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잘 빠트리는 기도인데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회복되므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예요 이 간구는 세상 가운데서 일단 거기다가 밑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실추된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기도의 배경에는 에스겔서 36장에 말씀이 들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결과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거기 20절 3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졌는데 여호와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고 그랬어요 보니까 포로로 잡혀오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고 보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찌 너희들 여호와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그 땅에서 다 떠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됐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21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내가 그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흩어져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비웃음을 사는 그 일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 형편없구나 너희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형편없구나 이렇게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교회의 이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나의 작은 언어 하나 나의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회복되고 우리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축복의 삶 사는 최고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구는 나라가 이마시오며예요 나라가 이마시오며 여러분 이 간구는 제가 거기다가 좀 밑줄을 해놨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쓰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마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나라가 이마시오며 이 나라 나라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투테우죠 이것을 구약 히브리어로 하면 말쿠트라는 단어가 쓰이죠 말쿠트 야회인데요 말쿠트라는 단어 이 나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마시오며 이 간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인류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등을 돌렸어요 다른 것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 받으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고 있어요 돈이 날 다스려요 돈이면 또 다 돼요 또 세상적인 명예가 날 다스리고 살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날 다스리며 살고 있어요 그게 내 목표가 되고 그게 끊어지면 죽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날 다스리는 것들이거든요 헛된 욕망, 탐심, 우상, 돈, 명예, 인간관계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절절매요 여러분 내가 제일 절절매는 게 그게 날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신경 쓰고 어찌할까 전전긍긍하는 게 날 다스리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떠났어요 물질이 세상적인 명예가 사람의 관계가 또 나의 탐심과 나의 여러 가지 세상적 욕구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기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좀 해놓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점점 더 우리 주님이 그의 신하들과 신자들의 수를 늘려 그들을 통해 모든 방식으로 영광을 얻으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통치를 받는단 말이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오면 이 자리로 나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들의 수가 늘어나면 그걸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과 신자들의 수를 늘려 그들을 통해 모든 방식으로 영광을 얻으시며 그가 이미 그의 나라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여러분이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날마다 더욱 증대시켜서 많아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 그들 안에서 그가 다스리시되 그들을 완전히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여 모든 것들로 모든 것으로 저 스펠링이 좀 틀렸네요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까지 다스려 달라고 말이다 이렇게 간고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간고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이 간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선교, 영혼구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것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영혼구원이라 했잖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 받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늘어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단임 목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더 부흥하면 할 일이 더 많아지고요 목사는 기도할 일이 더 많아지고요 신경 써야 될 일이 더 많아져요 더 어려워지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는 자리로 오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나와야죠 아멘입니까? 사실은 모든 영혼이 다 주님께 나와야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죠 지금도 저 밖에서 세상에 헛된 것에 다스림을 받고 그걸 향해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가 이마시오며 이 놀라운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영혼들을 축계로 이끌 수 있는 참된 최고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시간이에요 또 그 다음에 주님 곁을 좀 떠나서 코로나 기간에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고 한번 다시 우리 예배 회복합시다 그래서 함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이에요 다음 주일은 새생명 축제와 더불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마는 축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려드릴 최고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오고 그의 합당한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마기를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결실을 허락하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혼 구원과 또 영혼 회복의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마기를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갑시다 알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우리의 뜻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밑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구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또 응답 받기를 기도하지만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 보곤 22장 4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간구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신 거예요 주님의 모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고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은 참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는 그 기도의 내용부터 달라지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라고 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도 간구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이건 당연히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기도가 필요 없네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게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기도를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죠 우리가 간구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번 특세기간에 제가 그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뜻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래고 간구하는 것 이거 다 좋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빼트리지 않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당연히 구하죠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 영적 기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내용은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늘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의 반응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는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제일 좋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최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알렐루야 종교계획자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이 앞에 세 간구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좀 해놓았죠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런 기도는 그 주기도문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의 간구를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모든 탐심과 욕망을 거부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애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 우리가 그동안 다스림을 받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애착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태가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좋게 보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식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원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니라 다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시고 우리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미워하고 두려워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바로 이것이 이 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 간구이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이 간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5년이 되는 그런 해이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통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핵심 모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가장 첫 번째 보토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우리 참 신앙이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솔라 크라치아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 찬양도 계속 하잖아요 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은혜죠 또 마지막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이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의 다섯 가지 핵심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함은 성문교의 믿음의 영가족들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도록 간구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최고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최고의 기도자가 되며 최고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